아 형님 그거 딱새시잖아. 딱새 새끼인데 퍽퍽 하는거야? 어 날아가네요. 어 쟤가 잔디밭 쪽으로 튀어가네요. 아 형님 저 딱새 새끼 잡은거에요? 아니 아까부터 저 한 50일 날 따라오는거 같아. 걔 날 따라오더라고. 어 형님이 따라오더라고? 응. 귀여워가지고 지금 애미가 어딘지 찾아줘야잖아 얘. 그래서 지금 얘를 데리고 한번 나 따라오는데 그럼 한번 데리고 보려고 한번 지금 아 이 주변에 놔두면 어미가 와서 데리고 갈거야. 이 새끼가 태어난지 얼마 안되서 형님을 어미로 착각했는가봐 지금 그래? 네. 여기 놔둬면요. 여기 놔두면 어미가 새끼 소리 듣고 날아와서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잘 놔둬야돼요. 아 아 몰랐지. 아까부터 계속 따라오니까 어 또 얘가 지금 어미를 잃어놓는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어미를 찾아줘야 되겠고 그래서 새 들나오는데 찬둥이 하나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불쌍하잖아 이게 지금 아 불쌍해도 우리가 자리를 피해 줘야 돼요 안그러면 지금 어미가 어디서 지금 이 상황을 찾아보고 있을 거라고 굉장히 불안해할까요 우리가 자리를 피해 주자고 음 그럼 이제 놔둬야끄러면 아 그럼 아 이쁘다 잘 커라 예쁘게 왜 엄마 꼭 만나고 엄마 찾아가 엄마 찾아가고 잘 커야 돼 나중에 나와면 나 안했으면 해라 빠이빠이 잘 가 octhearted нав처 다시 sized δ권